아... 배고파... 아침 못 먹었으니까... 야, 비스킷 먹을 거 있냐? 아니, 나도 없어 아, 맞다! 잠깐 기다려봐! 왜? 뭔데? 또 이상한 거나 꺼내고 있겠지 장난감 마법봉 같은 거 하하하하! X에서 비스킷으로 만든 초코파이다! 뭐라는 거야? 에이, 그거 그냥 초코파이 아니야 기다려봐, 같이 먹자 잠깐만... 그 쥐꼬리만 한 걸 세 등분하자고? 하하하하 그래야지?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지금부터 내 과자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물이나 많이 드셔! 많이 드릴게! 그냥 빨리 돌려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브로콜리... 저 과자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죽여... 역시 과자가 최고야... 잘 먹을게... 얌전히 죽어라! 얌전히 죽어라! 뺏을 수 있다면 뺏어보시지! 유리와라라라라라! 무슨 짓이야! 다 젖었잖아! 물총이니까... 비스킷 죽어라! 뺏을 수 있으며... 비스킷 죽어라! 뺏을 수 있으며... 뭐야? 혀수야... 하스키라 등장! 그... 아니 무슨 저런.. 야! 마법이라니 너무 사기잖아! 닥치고 과자나 내놔! 그리고 마법사는 원래 사기거든? 흐흐흐흐 오냐? 그럼 어디 이것도 받아보시지! 아! 그런거로 나한테는 흠집 하나 못낼텐데! 하아!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어? 잠깐! 그거! 만진다! 헤헷. 독산 맛이 어떠냐? 쟤 왜이렇게 빨라? 음? 으아... 하하하하하하 참... 브로콜리 녀석? 칼이 총을 이길 리가 없잖아! 그리고 총은! 마법을 이길 수가 없지! 으... 으아잇! 으이씨! 야마! 너 마법 급지라 봐! 앞이나 봐! 말해줬으니까 다쳐도 모른다! 뭐라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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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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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킷! 잡히면 너 죽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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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보들... 흑... 야, 이 바보들아! 기다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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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긴 녀석들... 지치지도 않냐? 그러게... 처음부터 순순히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죄인은...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 헐... 으아앗! 이 풀썰기 꽤 멋진데... 너무... 느려! 하하하하하하! 자고로 풀썰기라면 이 정돈 돼야 돼! 화이트!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이 어떠냐? 으흑... 으흑... 헐... 그다니... 고기까지나! 으흑... 으흑... 네! 와! 자! 제마!!! 으아아아아아아악!!! 아니... 그러니까... 마법은 사기라고... 흑... 히힛, 내가 이겼지? 어서 내놔, 내 가자!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내려와봐! 응? 근데, 우리 학교 가던 중 아니었냐?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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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22번까지는 두번 들려줍니다. 음? 우습이 ol번과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quelque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